헌터펜스 범관호 이거 어떡하지? 나의 세수 때문에 1필 생기게 생겼네 아 나 약간 제걸이 너무 태어났어 선택 아 게임수 선택 가능하구나 그럼 좋.. 괜찮네요 그것도 갔다 갔다 시즌 13호 헌터펜스 와 역시 헌터펜스 위기 때마다 한 반은 해주네 시즌 14호구나 아 간신히 넘겼다 살짝 살짝 완전 살짝 들어갔네요 살짝 그거 나오려나? 안 나온다 에이 이거 분석 생겼던데 아 한쪽 바꾸셨구나 최신? S8? S8 벌써 나왔네